광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의 건립과 관련해서 하남시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남시는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6일 열린 현안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공설화장장은 화장로 최대 7기와 납골당 등의 시설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10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걸고 유치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광역화장시설 건설과 관련해 최근 하남시의 MOU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